여름이 되면 기운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 입맛은 우리 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날이 더워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줄게 되어 배가 쉽게 고프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름에는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 각 기관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그만큼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여름철 심해지는 자외선, 늘어나는 체내 활성산소도 여름철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는 원인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찬 음료는 설사와 복통,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과일, 채소 등을 통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잘 익은 여름 과일은 보약 한 첩 안 부럽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여름제철 과일은 맛과 영양이 모두 뛰어나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여름제철 과일 중에 무더위에 지친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삭한 식감에 시원하고 단맛이 일품인 여름제철 과일, 참외입니다. 참외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참외는 여름철 수분 보충과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에 지친 몸에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참외 효능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힘이 됩니다. 참외 한 개를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겨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여름이 되면 시장과 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참외는 밭과 오이 속의 덩굴 식물로 분류학적으로는 멜론의 한 변종 그룹입니다. 예전엔 중국, 일본에서도 재배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재배되는 곳은 한국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참외는 모두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해외에서는 거의 재배되지 않아 한국 멜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참외를 고를 때는 적당한 크기의 참외를 고르는 것이 좋으며 살살 쳐봤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잘 익은 참외입니다. 또한 배꼽이 작고 짧을수록 아삭한 식감의 참외일 가능성이 높으며, 참외의 노란색과 흰색이 선명한 것일수록 달콤한 참외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외는 멜론과 오이의 중간 맛이 나지만, 오이 특유의 쓴맛이 없어 여름에 많은 사랑을 받는 과일인데요. 참외는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수분 보충과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지능청 국가표준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참외에는 칼륨, 인, 마그네슘, 비타민 B군, C, 리놀레산, 리코펜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외는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철 수분 공급에 좋은 과일입니다. 참외는 다른 과체류에 비해 포도당과 과당,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포도당과 과당은 체내 흡수가 빨라 피로 해소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는 피로로 인해 생기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피로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능도 갖고 있어 무더운 여름철에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참외를 먹는 것은 여름철 수분 보충과 피로 해소,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외만 먹어도 피로 회복에 좋지만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을 더욱 증가시키는 식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방울 토마토 8개를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유럽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히기도 하는 토마토는 풍부한 영양성분으로 인해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토마토의 여러 가지 효능 중에 손에 꼽히는 효능이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입니다. 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은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되는 비타민과 과당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갈증을 해소해주면 더욱 도움이 되며 이런 효과를 모두 갖춘 식품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신맛의 주성분에는 시트르산 성분이 있는데요. 구연산이라고도 알려진 이 성분은 지방과 젖산을 분해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피로를 해소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보통 채소나 과일에서 찾기 힘든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여러 자양강장제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피로 해소에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외와 토마토를 같이 먹는 것은 무더운 여름철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외와 같이 먹으면 피로 회복에 좋은 두 번째 식품은 꿀입니다. 꿀 한 스푼을 준비합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80%를 차지하며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한 아미노산과 효소 등의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소화가 필요 없는 단당류로서 체내 흡수가 빨라 피로 해소를 빠르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꿀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등 항산화 성분은 피로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의 따뜻한 성질이 참외의 차가운 성질과 중화되어 설사 등의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외와 꿀을 같이 먹는 것은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수분을 보충하고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에 좋은 건강 주스, 참외 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2인 기준 참외 1개, 방울토마토 8개, 꿀 1스푼,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참외 1개를 깨끗하게 씻어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방울토마토 8개를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꿀 1스푼을 준비합니다. 믹서에 참외, 방울토마토, 꿀, 물을 모두 넣고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잘게 갈아서 참외 주스를 완성합니다. 참외 주스 마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200ml 한 컵씩 공복에 마십니다. 2일간 간을 쉬게 하고 다시 7일간 마시며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마십니다. 참외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당뇨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